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오늘 오전에 굉장히 중요한 한결의 보도가 떴습니다. 바로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 입식 거짓말을 알고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거짓말인 걸 알고서도 저렇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 애초에 검찰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 진영에는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또 어떤 잣대를 들이대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외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형준 씨가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어땠을지 그것도 많은 시민들이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인데요. 결국 박형준 부산시장의 딸 홍대 미대 입시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건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안 하기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NS와 주의에 소식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면 언론에선 좋든 싫든 받았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겨레가 박형준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의부 딸은 직계 비속이 아니라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박형준 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처벌할 수 없다는 아주 관대한 해석을 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겁니다. 김승현 전 홍대 미대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배 교수의 부탁을 받고 박형준 딸에게 실기시험 점수를 좋게 줬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박형준 씨는 그런 일 없다 라고 반박을 했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면서 김승현 교수를 향한 많은 비난이 이어지기도 했었죠. 아무튼 검찰은 이런 식으로 박형준 시장의 입장에서 참 관대하게 해석도 해준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면제부를 줬다는 비판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법적으로 저렇게 무혐의를 받았지만 거짓말한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에 정치적 책임 또한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부산참여연대에서는 박형준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검찰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게 말이 됩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면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도배를 하고 또 거짓말을 했다면서 얼마나 포털을 뒤덮어서 민주진향 전체에 타격을 주려고 했을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박형준 씨는 오히려 김 전 교수와 기자 등 6명을 고발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죠. 참 진짜... 시민들은 검찰이 이 정도로 편파적이었다니 놀랍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저인망 수사를 벌이고 망신죽이 엄풀하고 그 과정을 보면서 저도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당연히 조국 전 장관과 비교를 해봐도 어이없을 만큼 편파적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무혐의가 놀라운 게 아니라 그 근거가 참으로 참신하다. 또 다른 99만 원이냐? 이런 반응도 이어지고 있고 법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구나. 이래서 정치검사들을 진절머리 치는 거다. 조국이 옳았다. 이래서 기소 독점이 무서운 거다. 이외로도 저런 검찰의 자의적 판단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편들은 보호해 주느라 여념이 없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공수처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죠.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결국 박형준 딸이 홍대미대 입시 본 건 사실이었고 김승현 교수의 진실된 발언도 확인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붓딸이라 불기소했다는 검찰의 황당한 논리와 또 김 교수를 비방 공격했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지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던 자칭 진보 인사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옆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신나가지고 낄낄대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을 향해 참 문제가 많은 당이다. 저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무슨 염치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당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의 생각을 말하는 건 자유지만 당장 본인 스스로나 돌아보길 바랍니다. 무슨 염치로 저렇게 김대중 기념관을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국민 모두와 함께 이어받겠다고요?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으려면 일단 국민의힘에 가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딱 당신 같은 사람에 맞서서 목숨 바치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겨우 얻어낸 표현의 자유를 저런 인간들이 맑았지도 않게 누리는 것 자체가 황당할 따름이고요. 국민의힘 호남권 대선후보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씨를 집중 공격한 유승민 씨 그리고 원희룡 씨 답변 내용을 보면 윤석열 씨 정말 가관이었는데요. 특히 윤석열의 정법 논란에 대해서 유승민 씨가 집중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상황인데 유승민 씨 같은 경우에는 청공스승 관련한 유튜브를 몇 개 봤는데 무지 황당했다라며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라고 묻자 윤석열 씨는 과거 누가 재밌는 유튜버가 있다고 해서 부인과 같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는데 김건희 씨 미신 중독 논란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유승민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공격을 했는데 사실 공격이 아니라 당연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책임을 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은 성혁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라 하더라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옛 영광에 젖어 있는 겁니까? 본인을 향해선 어떤 의혹 제기든 물어서는 안 되는 겁니까? 본인한테 보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흘렸다면서 본인 정책론을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주장했는데 본인의 주장 그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들이댔던 거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망신주기와 엄풀을 시도하면서 가족과 주변인들을 괴롭혔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저런 말 못하죠. 양심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하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 또한 윤석열의 저런 말 같지도 않은 행보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을 향한 가난 경험 질문에 대해선 가난한 친구들 천지였다. 고시생 때 생라면 먹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꼭 가난해야만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대한 그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같이 관심을 가지고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윤석열 씨가 부정식품 타령하고 주 120시간 타령하고 이런 걸 보더라도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란 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시나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윤석열한테 생라면 먹는 건 서민 체험쯤 되는 것 같다. 어쩌다 먹어보는 별식 오죽하면 이런 비판까지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민주당 수십 년 나와바리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또 많은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말실수가 아니고요. 그냥 윤석열이 뼛속 붙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생각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민주당이 수십 년간 나와바리인 것처럼 해왔는데 호남에 해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했다가 이렇게 조국 전 장관한테 뼈를 맞기도 했습니다. 나와바리라는 일본어를 기자 간담회에서 사용했는데 오야북 마인드의 소유자답다. 이런 거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도 많은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네 양아치급 인간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특히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국민의 큰 심판을 받았다. 민심이 돌아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고 있는데요. 이준석 붙인 제주도 땅 산 뒤에 17년간 방치해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했던 정황이 또 드러나면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것도 어느 순간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봅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